네 일단 제가 뭐 질문 어느 분이 먼저 해보시겠어요? 제가 해볼까요? 아 오케이 네 한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답을 알잖아요 그쵸 네 답을 알죠 할 수 있는 말은 예 아니요 글쎄요 그러면 그 첫 글자가 네 가나다라바바사 면은 예 아자타키면은 아니요 사파하면은 글쎄요 어? 야 야 이럴 수가 있네 생각하는게 다르다 진짜 이야 생각 뭐에요? 다시한번 더 못들었어요 가나다라바바사는 예 아자차카는 아니요 타파하는 글쎄요 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아자차카 그니까 ㄱㄴ ㄷ ㄹ ㄱㄴ ㄷ ㄹ 이렇게 되는거죠? 네 첫 단어만 아 그렇습니다 ㄱㄴ ㄷ ㄹ ㄹ 뭐까지라 그랬죠? 가나다라바바사니깐 ㄱㄴ ㄷ ㄷ ㄷ ㄹ ㄷ ㄹ ㄷ ㄲ ㅅ까지 ㅅ까지는 예 네 그럼요 네 그럼요 ㅇ ㄷ ㄷ ㄷ ㄱ ㄱ까지는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에 ㅂ ㄷ ㄷ ㄱ만 글쎄요 글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게 이런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구나 네 아니요 아니요 야 야 이런식으로 접근하죠 이제 좋 video 같은데 오오오